웨스터민스터홀 여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관이 안치된 곳인데 여기 조문을 가려다가 취소를 했다 뭐 그런 것 같고 논란이 아주 세게 지금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이거는 뭐 조문을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래서. 기사를 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은 못 갔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단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과연 영국과 사전에 협상이 됐는가 사전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외교 참사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통해서 사전에 그게 조율이 됐는지 계속해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조문을 간다고 했으니까는 뭐 얘기가 됐으니까 조문 간다고 일정을 발표한 게 아닐까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하고 정식으로 이게 협상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당시에는 근데 영국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시간 안에 도착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굉장한 무능함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유엔총회를 갔을 때도요 뉴욕도 똑같이 교통체증 상습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3블록 정도를 걸어가셨거든요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걸어갔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일까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이게 뭐 상가집 가서 방명록은 쓰고 육개장은 먹었는데 절은 안 하고 왔다 뭐 그런 조문은 안 했다 뭐 그런 비판도 나오기도 하던데 한덕수 총리 오늘 뭐 외교 문제 여야가 따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문제 삼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적을 하면 여야가 없다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쿨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전 정부랑 비교하고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은 순방을 가실 때마다 지금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가는 이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대통령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경호처장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됐든 정말 무릎 꿇고라도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